0092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원입니다. 신원 은 은 동사는 1973년 9월 26일에 섬유제품 제조 및 섬유이류 판매 수출이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동사의 사업 영역은 니트 스웍터를 oem-odm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출 부문과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문으로 구분됨 수출 부문은 과테말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에 위치한 7개의 해외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갑 왈마어트 타겟 등 약 10여개 고정 바이어를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1973년 9월에 섬유제품 제조 및 섬유이류 판매 수출이법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수출 부문과 패션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베트남 등 6개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니트 스웨터 핸드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타겟 왈마어트 갑 등 약 10개 고정 바이어를 확보 대시 패션 부문은 베스티벨리 시 시그 시그 패러나잇 등 자체 브랜드와 이태리 명품 브랜드 브리오니 중국 현지 브랜드 마어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의류산업의 회복 및 단계적 일상화로 니트 스웨터 등 oem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여성복 및 남성복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효과 중남미 등 생산기지 확대에 따른 공급망 강화 등으로 oem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패션 부문의 온라인 채널 강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0일 12시 48분 기준 장중 신원의 시가 총액은 1,49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신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92위 입니다. 신원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258만 6천 356주 입니다. 신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원의 퍼은 7.88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5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1배 28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8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216억원 33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2억원 105억원 176억원입니다. 신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6번지 21%이고 유보율은 401.4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5.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19 더하기 0.4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1.09이며 전일 대비해서 7.15 더하기 0.8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